브레드 커피 웰크 초코 어 나는 좋고 나와라 나와라 뭐죠? 에잉? 뭐야 사탕이잖아 사기네 사기 초코 나온다더니 먹어보겠습니다 으 아 다시 먹어보겠습니다 응? 상큼해 하나도 없나? 아우 밥이 없어? 큰일났네 이거 가만히 있어봐 두부 사오는 김에 그냥 같이 사와야겠다 어 여기있다 아이고 요즘엔 이렇게 작게도 나오나보지? 이걸로 점심 먹이고 저녁은 따로 밥 해줘야겠다 좋아해요 어? 어디 갔다와? 응 두부랑 햇반이랑 좀 사왔어 좀 이따 밥먹게 어 배는 안고픈데 하하 얘들아 이리와 밥먹게 밥먹기 싫어 뿡뿡 먹기 싫기는 이리와 밥먹게 아이스크림 에이스크림 뿡뿡 밥먹기 전에 아이스크림 안돼 오바리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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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그거 뭐야? 어? 이거? 이거 자판기 장난감 줘봐 나도 해보자 브래드 사장님 윌크 초코 나는 윌크 나와라 뭐가 나올지 오 사탕 두개로 나왔다 케케케 나이짜 아이고 아이고 밥먹기 전에 사탕 먹으면 안되지 자 밥먹자 어 피키야 저기 햇반 1분 30초 전자레인지의 대왕 응? 그래서 먹으면 돼? 아 뭐니 이거? 어? 어? 이거? 이거 햇반 아닌데? 응? 우와 이거 햇반 아이스크림 새로 나왔다고 해서 진짜 먹어보고 싶었는데 아이스크림 대박 응? 뭔 소리야? 어머 진짜 아이스크림이라고 돼있네 아이스크림? 엄마는 밥인줄 알았어 이거 아하하하하하 햇반 아이스크림인데 속앗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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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 미끼 우린 아이스크림이 더 좋지 야 밥먹고 먹어 가만있어 근데 밥이 없잖아 밥이 하나도 없어 어떡하니 세상에 엄마 괜찮아 우리 이거 먹을거야 더 맛있다 깨깨깨 더 맛있다 깨깨깨 어우 큰일이네 이거 잠깐 가만있어봐 엄마 밥할테니까 아이스크림 먹지말고 아이스크림 먼저 먹을거야 이따가 밥 먹을게 아이 밥 먹기로 무조건 약속 밥 먹기로 약속해 응 응 그럼 지금부터 편의점 신상 햇반 아이스크림 먹어보겠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뜯어서 우와 하루 맛인가 봐 음 맛있겠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이 이만큼이나 퍼서 무슨 맛일지 너무 궁금해 음 음 음 난 흰새 알바 먹어보겠습니다 우와 과연 무슨 맛일지 아 으 으 으 으 으 오 이 안에 들은게 뭐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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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이거 벌레같은거 으 이거 뭐지 오 이게 이게 뭐지 응 이게 흥미같은데 검은색살 특이하다 타로 버블키 있잖아요 거기 안에 타피오카를 넣는데 그런 느낌을 내신거 같아요 근데 타로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어 초기해요 와 이거 뭐야 진짜 마발이 들어가있어 이거 너무 웃긴 맛이다 하하 고소한 맛 캐캐캐 와 아이스크림이래 밥이 들어있으니까 너무 웃긴 맛이다 하 웃겨 귀여워 미키 그렇게 웃겨? 어 엄마 먹어봐 어디 보자 음 음 어머 세상에 진짜 웃기다 아이스크림 안에 어? 밥이 있어 타로 아이스크림이랑 밥 조금 같이 먹는 느낌? 우유 아이스크림에 밥알 들어가있어 아 이거 웃기네 캐캐캐 어허허허 웃기네 이거 진짜 어머 세상에 어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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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엄마 나 배 안고파졌어 얘네가 진짜 야 밥 먹어 빨리 으아 오키님들 밥 먹기 전에 아이스크림 먹으면은 밥만 없어지고 키도 안 커요 키 크려면 밥 많이 먹어야 돼요 알겠죠? 밥 잘 먹는 오키님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나도 좋아요 눌러 넌 못 눌러 밥 안 먹잖아 히히히히히히히 와 나는 좋아요 누를 수 있자 힝힝힝힝 나도 하 키키키키키오비키 좋아 오늘도 신나게 햇반 아이스크림 먹고 밥 맛있게 먹기 돼 성공 성공 knot 잘ance 자 쓰면 준비 키 크랩 축하 도전 16 19 20 6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